네, 저희 키윤즈컬 리서치에서는 메타버스를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재 생태계 구축 단계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콘텐츠 고도화, 그리고 수익화 모델 확장, 그리고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는 네이버, 제페토와 관련된 네이버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VFX와 관련되어서 자이언트 스텝과 뮤직 스튜디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본편을 클릭해주세요. 자, 오늘 애톡쇼는 차세대 플랫폼인 메타버스 특집편으로 꾸며봤습니다. 메타버스 새로운 디지털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저희 키움증권 11명의 애널리스트가 뜻을 모아서 함께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지난 3월에 로블록스가 상장하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메타버스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김학준, 이남수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키움증권에 어벤니어스가 모였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 눈에는 헐크만 보여가지고 헐크 셋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준 연구원. 네. 메타버스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슨 새로운 교통수단입니까? 메타버스가 뭐고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말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용어와 관련돼서 인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용어 먼저 말씀드리면은 메타라고 하는 가상세계와 그 다음에 유니버스라고 하는 현실세계 합해서 가상의 현실세계처럼 꾸며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인터넷 안에 3D로 만들어진 가상공간이 이제 거기에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아바타들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영화 아바타가 현실화되는 우리 일상에 가까워지는 이걸로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주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상공간 안에 뭐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플랫폼의 역사가 메신저부터 시작했었죠. 카카오톡부터 해가지고 SNS, 페이스북, 그 다음에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라든가 OTT인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의 변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이후, 동영상 이후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저희는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플랫폼의 역사라고 살펴보면은 보통 초기, 극초기에는 생태계 구축을 가장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생태계 구축을 해서 거기서 유저들이 실제로 더 뛰어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스페이스를 마련을 하고요. 거기 안에 이제 콘텐츠 고도화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콘텐츠를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유저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더불어서 향후에 수익화 모델이 이제 붙게 되고 나중에는 카테고리가 크게 확장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플랫폼들이 거의 최종 종착점인 커머스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통 플랫폼들이 이제 보내왔었었는데 지금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생태계 구축 가장 극초기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메타버스와 관련된 플랫폼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 그 다음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서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분석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지금까지 메신저든 SNS든 동영상이든 이런 플랫폼들은 전형적인 플랫폼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 네. 네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가 생태계 구축이었고 두 번째가 컨텐츠 고도화 세 번째가 수익화 모델 강화 이걸 넘어서면 플랫폼 카테고리 확장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의 메타버스는 초기인 생태계 구축 단계에 있지만 일부는 컨텐츠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고 유저스가 계속 확장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수익화 모델로 나아갈 거다. 이 분석은 상당히 과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가 굉장히 10대 어린 유저층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10대들은 유튜브보다는 오히려 로브록스를 많이 한다. 메타버스를 많이 한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을 좀 뭘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젊은 유저층들이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각광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젊은이들이 게임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즐길 거리들을 찾는 와중에 메타버스가 좀 더 대두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가장 대표주자인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은 사실 좀 히스토리기로 봤을 때 좀 길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인크래프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네. 마인크래프트부터 시작해서 로블록스까지 지금 발전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로블록스로 들어가서 실제 친구들과 같이 어느 가상으로 꾸며진 공간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같이 게임도 즐기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것을 스크린샷으로 남겨서 SNS처럼 활용하고 거기에서 그리고 채팅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그런 형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은 카카오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그런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공통된 즐길 거리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같이 즐기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까움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해서 젊은 유저층들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실제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13세 미만의 유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이제 13세 미만의 유저가 거의 70, 80%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유저의 상승 속도가 유저의 그런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에서 젊은 유저층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지역별로 봤었을 때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북미, 유럽 중심으로만 유저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테 지역, 아시아 지역과 더불어서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그런 다방면으로의 지역에서의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유저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13세 미만이 좀 적다라는 점에서 이제 여기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젊은 애들에서 그냥 즐기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어른이 될 때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차후에 이제 뒤쪽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에 젊은 유저층에서 이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유저층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콘텐츠 고도화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면 DAU가 우리가 플랫폼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렇죠? 네, 데일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그렇죠? 하루 활동자 수, 접속자 수를 나타내는 건데 13세 미만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 Z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에 워낙 익숙하니까 이런 게임을 매개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에 좀 친해진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교육이든 일상이든 전부 다 이렇게 가상과 현실이 결합되는 세계로 쉽게 확장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10대가 하는 걸 보고 저희 같은 40대 부모들도 한번 신기해서 따라해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 일단 첫 번째는 유저층이 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부분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보통 플랫폼로서 가장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은 저희가 꼽고 있는 것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거기서 소비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OTT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유저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나 아니면 그렇게 제작사들이 실제 콘텐츠를 생산해서 공급한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콘텐츠와 관련해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와 이제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비교해 봤을 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실제 유튜브에서 노력을 조금 덜 하더라도 실제 유저들이 자동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생산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양이 계속적으로 투자 비용 대비해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다양한 콘텐츠가 이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매칭만 잘 시켜준다면 플랫폼으로서 매칭만 잘 시켜준다면 유저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TT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에서 실제 매칭과 관련된 부분들은 잘 시켜주긴 하지만 만약에 유저의 그런 성장들이 만약에 제한이 됐을 경우에는 두 플랫폼 모두 제한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생태계가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유튜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방향으로 공급되면 안 되고 이것을 잘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꽂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메타버스에서 지금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실제로 게임을 개발을 직접 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화까지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모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양과 질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가장 대표주자인 로볼룩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개수가 약 4천만 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플랫폼이 좀 빠르게 성장하려면 콘텐츠가 일방향에 의해서는 안 된다. 쌍방향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유저들이 콘텐츠를 형성하게 되고 이게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 그 한방향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조회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양방향 효과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좀 비교를 해주신 부분이 넷플릭스 같은 OTT는 일방향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가입자 성장이 꺾이면 성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그 로볼룩스를 비롯한 메타버스는 유튜브와 같은 성장 사이클을 덮을 거다.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양방향 콘텐츠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유튜브와 그 생태계가 좀 비슷하게 구축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유튜브가 보면 양방향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계기로 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으면 사실 유튜버라는 전문 직업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우리 일상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메타버스가 유튜브와 비슷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가 저희가 화폐 경제를 이제 보통 언급을 드리면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화폐 경제가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대표주자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엔 로벅스라는 게임 화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선두주자로 할 수 있는 제페도 같은 경우에는 재미라는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처로 안에서 화폐를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 유저들이 만든 게임이나 가상공간 안에 진입을 했을 때 거기서 방문자 숫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유튜브에서 방문자 숫자에 따라서 이제 보통 수익 배분을 광고 수익 배분을 받잖아요. 똑같이 방문자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따른 수익화를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이템 판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수익을 실현시킬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자기가 가상공간을 안 만들어도 남이 만든 가상공간을 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화폐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의 규모가 얼마만큼까지 커지느냐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그런 플랫폼이 얼마만큼 커질지를 예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이 로블록스와 관련돼서 사용자 지출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중요한 것은요. 수익 배분과 관련된 부분 아까 질문해 주셨었는데 수익 배분 역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환전액을 이제 연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유저들이 로브웍스라는 게임 내 화폐를 현금, 달러로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연간 억 단위로 버는 유저들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유튜브와 같이 이제 이와 관련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드는 유저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가장 각감 받는 인플루언서의 행태가 어떤 거냐면은 그 유튜브로 로블록스를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향해서 수익을 버는 것들을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튜브가 많아지는 것처럼 실제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 역시도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저들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또 가상화폐가 있다 보니까 이걸 환전할 수 있는 카지노처럼 환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도 플랫폼 업체는 거기서 수수료를 취할 수 있고 수익화 모델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용자 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저들이 로븍스라는 게임 내 화폐를 결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환전할 때 보통 환전액 연간 규모가 계속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지표가 같이 우상행하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니까 로블록스의 환전액이 지난해 2억 5천만 달러에서 올해는 두 배 정도까지 네. 올해 한 6천억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그만큼 가상세계지만 경제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화 모델까지도 우리가 검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러면 국내 플랫폼 업체 중에 이 로블록스에 맞설 수 있는 기업 어디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로블록스 제외하고 제페토와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네이버에서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로블록스보다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적인 짧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안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에 비해서 좀 덜 하긴 하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빠르게 유저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가입자 기준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가입자가 2억 명을 현재 돌파하는 상황이고요. 가입자의 90%가 지금 북미, 유럽과 같은 그리고 아시아, 남미 쪽으로 해외 유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내 화폐를 말씀을 드렸었을 때 제페토 역시 잼이라는 화폐가 있다는 것처럼 잼 역시도 똑같이 이런 환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랩스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 디지털 트윈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랑 같이 이제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통 저희가 언급할 때 메타버스 말고 거울 세계라는 것도 최근에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네이버 랩스에서 이러한 거울 세계와 관련된 아무래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페토가 똑같이 네이버의 자유의사다 보니 두 가지의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같이 결합을 했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이버를 바라볼 때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생겼군요. 네 맞습니다. 제페토로 대표되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선도적인 또 행보를 보이고 있고 가장 또 고무적인 것은 지금 가입자의 90%가 국내 사용자가 아니라 해외 사용자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그 네이버가 글로벌 기업화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학준 연구원이 열변을 토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이제 오래 기다렸던 우리 이남수 연구원 콘텐츠 시각에서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메타버스가 과연 어떠한 콘텐츠로 메꿔지게 될지 메타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어떠한 내용과 형태를 가지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황인 거죠. 그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사회성이에요. 생태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성이 달성이 돼야지만 이게 플랫폼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SNS하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메인 콘텐츠라고 봤을 때 SNS형과 게임형이 메타버스로 자연스럽게 사용자를 전환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콘텐츠의 고도화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뭔가를 그냥 학습도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흥미 요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흥미 요소를 감안했을 때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엔터테인먼트를 감안해서 그 소비자는 한 개의 메타버스는 아닐 겁니다. N개의 메타버스 중에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소비 성향, 기타 어떤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하나의 메인 콘텐츠를 정하고 거기서 서비스가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공한 오리지널 콘텐츠 그리고 전문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거 그리고 유튜브처럼 거기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생산해내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그 안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메타버스로 감에 있어가지고 이제 착착 스텝 바이 스텝 밟아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메인 콘텐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게임과 SNS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건 부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제 콘텐츠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건데 다양한 영역이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생각을 해본 게 교육이라는 부분이 접목되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VR 헤드셋을 쓰고 자녀가 굉장히 몰입도를 가지고 가상의 교실에서 수업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메타버스가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콘텐츠 유형들을 크게 또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이 콘텐츠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 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실시간, 쌍방향, 실감형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려요. 좀 앞에 서두가 기긴 하죠. 실시간은 뭐냐.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올라왔던 거를 우리가 소비하고 내려가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플랫폼, OTT 서비스라는 유튜브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즉, 라방이 돼야 된다.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쌍방향인데 어떤 사람은 올리고 어떤 사람은 다이렉트로 보기만 한다. 이거는 사회성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올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과 그리고 그걸 같이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사람이 쌍방향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는 뭐냐. 우리가 기존의 콘텐츠는 시각하고 청각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또 OTT나 이런 동영상 서비스는 다를 게 없어요. 실감형 콘텐츠는 뭐냐. 궁극적으로 오감까지 가겠다는 건데 뭐 극장 같은 데서 스크린 4DX라든가 이런 거 보셨고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의자가 움직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후에 이제 전기전자의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가지고 만족이 될 때 저희가 실시간 쌍방향 실감형 콘텐츠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서비스 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유저가 실시간으로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저와 유저가 실시간으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면 결국 경제활동과 연결이 될 거고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치를 지닌 세계로 나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이고 쌍방향이고 실감형이어야 된다. 특히 우리는 실감형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AR, VR이 실감형으로 가는 기술 개발의 척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실시간과 쌍방향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실감형이 돼야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라든지 아니면 좀 더 몰입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대도 5G를 기반으로 이런 3D나 홀로그램과 기반한 실감형 콘텐츠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트 제가 하나 준비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AR, VR 시장이 이렇게 관목할 만하게 성장하려고 보는데 아까 김학준 연구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한 선진국에서만 얘기 되는 거냐? 아닙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시장에서도 아시아의 시장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추후에는 결국 유저수를 바탕으로 이런 콘텐츠들이 올라간다고 보면 아시아 시장이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수익화라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는 거는 그 실감형 콘텐츠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좀 구현될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콘텐츠가 서비스될 건 저는 크게 콘텐츠는 한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메타버스하고 유저 사이에서 나오는 콘텐츠 그리고 유저와 유저 사이인데요.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여기에 가상에 하나 또 등장합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아바타죠. 이거를 메타 휴먼 내지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어떤 운영자가 될 거예요. 게임 산업의 NPC 있죠. NPC는 그냥 지정해 준 어떤 그 말만 읽어줍니다. 그거는 단방향이죠. 메타 휴먼이 나오게 되면 리얼리티를 동반한 유저하고의 어떤 각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콘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얼리티에서 디지털로 옮긴 콘텐츠들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제가 차트 갖고 왔는데요. 버추얼 휴먼과 아바타가 정말 대세로 떠오를 겁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이 릴미켈라라고 하는 가상 인플루언서는 물론 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뒤에서 포스팅을 한다거나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회사 직원들은 계세요. 하지만 이 릴미켈라 같은 패션 인플루언서로 처음에 등장을 했고요. 현재는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의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연간 한 13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 인플루언서 하나가 그렇게 크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티스트, K-POP 아이돌을 동반해서 아바타를 구현하고 있어요. SM이 가장 대표적인데 에스파라곤의 신인 걸그룹을 가지고 아이에스파라곤 아바타를 만들었고요. 아마 향후에 이게 언택트 콘서트와 같은 데서 공동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과 리얼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메타 휴먼의 한번 흥행과 성적을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죠. 메타 휴먼, 버추얼 휴먼 용어를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또 최근에도 이슈가 됐던 인공지능에 기반한 인공인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에 볼 수 있겠고 우리 K-POP을 기반으로는 콘텐츠 기반에서 이러한 가상의 캐릭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콘텐츠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기업 있습니까? 콘텐츠 관점은 일단 흥미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흥미하면 엔터테인먼트이고요. 그중에서도 드라마, 영화는 단방학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시간에 팬하고 소통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유명하죠. 가수라든가 아티스트 분야가 유명하고 작년에 네이버가 또 진행을 했었어요. V라이브를 통해서 비욘드라이브 콘서트라고 언택트 콘서트를 했죠. 코로나 일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하게 시도가 됐긴 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메타버스 시대에 어떤 가격 정책이 정해질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대규모의 사람을 모객할 수 있으면 단가는 싸집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싸지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요.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이게 디지털로 구현되다 보니까 국내라는 한정을 넘어서게 돼요. 결국 비욘드라이브 콘서트 그 이름하고 똑같아지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실물에 오프라인 볼 때는 10만 원이 넘는 콘서트가 여기 나오니까 3만 3천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일단은 진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동타임이 되다 보니까 국내 사용자 한 20%고요. 해외 접속자 80%예요. 이런 거 일부분 달성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분기에는 SM이라든가 하이브 이렇게 몇몇 기업만 했었는데 하반기로 접어들면 들수록 더욱 많은 엔터 기업에 참여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규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경쟁력하고 구독 경제 모델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봤는데 이 구독 경제 하면은 서두에 말씀하신 또 교육하고 트레이닝 분야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육하고 트레이닝 분야가 정말로 빠르게 디지털 콘텐츠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과거에는 대면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야인데 이제는 비대면을 받더라도 우리가 가성비 아니면 가신비를 끌어낼 수 있는 분야로 지금 적용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보다는 해외 사례가 있는데 지이프트라고 하는 사이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이프트라고 하는 그 어플을 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글로벌 사용자들하고 사이클을 즐깁니다. 여기 화면에 좀 잠깐 말씀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타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이게 언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롤러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부하가 걸립니다. 그런 것들까지 지금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AR, VR이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계부터 활용을 하면서 단계간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구독 경제 모델을 갖고 낮은 가격 정책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업들 한번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 관련 종목은 추천해 주신다면 네. 위주익 스튜디오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구현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실감의 콘텐츠는요. 그 VFX예요. 결국 버추얼 이펙트를 구현할 수 있어요. 시각적 특수 효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숨에 메타버스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분야에서 잘해내는 기업이어야지만 거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주익 스튜디오는 제가 판단하기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미디어, 영화, 드라마 이런 분야에서 정말 잘해내고 있는 기업이고 자이언트 스텝은 광고 VFX를 하는 회사인데 이런 빈센트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이 정말 앞서서 기술력을 보이고 있고 정말 많은 영역으로 확장을 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 두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감형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다면 VFX 기술에 앞서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그 기회를 얻을 거다 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고 위주익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 줄 알겠지만 저도 사실 여기 보고서에 좀 숟가락을 얹었기 때문에 우리 IT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기회가 될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당연하지만 우리 한국 IT 기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확장 현실 기기를 만들려면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이런 센싱 기술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계속 강조하지만 실감형 콘텐츠 데이터 용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유통이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수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분명히 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XR이라고 얘기하는 확장 현실 기술을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림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요. 지금은 VR, 가상 현실 기기가 전체 확장 현실 기기에 90포인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상과 증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가상 현실 쪽에서는 헤드셋이 주요가 되고 있고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인데 이 제품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HTC의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작 제품들에 비하면 컴퓨터 성능이나 디스플레이 기술이 향상이 됐고 무게는 가벼워지면서 가격도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화를 시다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뀌는 환경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이 제품은 지금 299달러니까 우리 김학준 연구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저는 이걸 시연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하면 어지러움증이 많이 없을 때 이거 아까 말씀하신 VR 뉴욕스트리 라고 하는 에이터원이 개발한 그거를 착용하면서 영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몰입도가 높아지고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이 VR 헤드셋 상계를 하면 너무 게임 산업에 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좀 다변하는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VR 기기에 비하면 AR 기기는 조금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런 AR 디바이스는 향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은 스마트폰 유지지만 AR 글라스 중심의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당연하지만 이 머리에 쓰는 헤드셋에 비해서 이 눈에 쓰는 글라스는 무게라든지 휴대성에서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가격만 뒷받침되면 이 AR 글라스가 핵심 웨러블 기기로서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2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높은 완성도를 구현했는데 다만 이 페이스북의 오큘러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2를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더 멋있어 보긴 하잖아요. 그러나 가격이 이게 30만원이면 여기는 500만원이거든요. 이런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짧은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XR 기기에서도 결국은 애플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우리 하드웨어 역사는 애플이 출연하고 안 하고 항상 갈리게 됩니다. 애플이 나오면 좋게 표현하면 창조적 파괴자인데 항상 이게 흐름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애플의 행보가 중요한데요. 애플은 내년에 VR 헤드셋을 먼저 출시할 거고 23년에는 AR 글라스를 출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미 애플은 가상현실보다는 증강현실 AR 분야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이폰 12 프로 작년에 나온 모델부터 보게 되면 TOF라고 얘기하는 비행시간으로 3D Depth를 측정하는 그런 모듈이 기본적으로 채용되고 있고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새로운 차원의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애플이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 증강현실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인 AR 키트라는 걸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서 이 모바일 환경에서의 증강현실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22년에 VR 헤드셋 23년에 AR 글라스를 출시하게 되면 이쪽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업체에서 주목하는 건 LG 이노텍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서 TOF 3D 센싱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2에도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LG 이노텍이 3D 센싱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LG 이노텍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와 플랫폼 측면에서 컨텐츠, 하드웨어까지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변화가 있을지를 짚어봤고 다행스럽게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메타버스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다음 메톡션 출연할 때는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헤드셋 끼고 가상으로 우리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방송인 그런 식으로 찍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살로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